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아 귤이 맛조끼로 유명한 감귤 주산지입니다. 이곳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도길원 씨는 매일 아침 9시면 농장으로 출근하는데요. 그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농장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농사진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오자마자 농장의 온실에 들리지 않고 먼저 사무실에서 각 농장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 과거 데이터 이력을 보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배하는 농장은 3개소로 약 15,000자곱미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귤 수확을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하지만 정신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농장 안은 매우 평온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5길원 씨 단 한 명뿐인데요. 혼자라 더 바쁠 것 같지만 그는 여유롭게 농장 내에 설치된 스마트팜 장비만 살펴볼 뿐입니다. 스마트팜은 농장 내의 온실 안에 각종 환경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제어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일조량과 온도를 조절하는 보온커튼과 천장 자동기패기가 있고요. 겨울철 냉해를 방지하고 습도를 낮춰주는 유동팬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관수 조절 장치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온도를 낮춰주는 배기팬도 있는데요. 장점은 제가 농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진한 데이터 역시 휴대폰으로 또는 PC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제어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큰 화재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거고요. 지금 보면 이쪽 비닐이 불똥으로 인해서 녹아내려가지고 커튼에 불이 붙어서 과수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저쪽 뒤에 있는 확산소화기 한 대가 터졌고 그리고 환경센서에 온도 변화가 있었는지 자동으로 배기팬이 돌아가가지고 일단 제가 왔을 때는 소화가 된 상태였고요. 또한 이곳에는 360도 회전하는 광학 줌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감귤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벌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외에 멀리 떨어진 집에서도 카메라의 줌을 32배까지 확대해 모기보다 작은 병외충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병외충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무인방제기를 가동해 약을 살포합니다. 가정에서 PC로 직접 농장에 오지 않고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농장에 와서 제대로 된 차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온실 안의 바닥을 꼼꼼히 비춰봅니다.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누수 현황이 있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를 먼저 해보는 거고요. 지평형과 달리 이쪽이 더 까맣죠. 여기가 그만큼 물이 많이 고여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어떤 누수 현황은 없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팜에서 자신감을 얻은 오길원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드론까지 새롭게 도입해 감귤농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는 강풍이 불거나 아니면 태풍이 지나간 후 그리고 이런 기상 환경에 따라서 그 이후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온실의 외부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고요. 그 외에 노지 감귤 같은 경우에는 방풍수가 부러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독학으로는 한계를 느낀 오길원 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농부들과 스마트팜 연구회를 만들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에 필요한 제어장치와 온도 측정기 등을 제주대학교 원예 환경전공 교수와 함께 만들고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정보 교류를 하고자 이렇게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멈춰서 연구회를 만들었고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으니까 그게 모두의 지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는 초보 농부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최고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걸맞는 최고 품질의 감귤을 생산해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 중인데요. 스마트팜 첨단화를 간다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런함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생육 과정에 대한 공부 계속 게을래서는 안 되고요. 이런 시설 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일원 씨와 같은 농부들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들이 제주 농업의 희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